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제 보시다시피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예상 밖의 그런 민주당 내부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하는 그런 목소리 일명 반란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본인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친명계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개딸들의 충격이 대단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타격을 입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본인도 뭐 생각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에 이 사진이 이제 아주 인상적이죠. 이 사진이 비명 이재명 대표 사실상 탄핵된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를 적극 옹호하는 개딸들은 반동을 색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반동이란 그런 용어가 나오니까 참 세상이 어시시시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반동을 색출해야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자유 투표를 기화로 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표한 그런 반동들을 색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동아일보 일면 오늘 기사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일보는 다음번에 검찰이 2차 영장 청구안을 내게 되면 아마 그때는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비이재명계가 경고하기 시작했고 열받은 개딸들은 반동을 색출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민정 씨는 무더기 이탈표에 대해서 이재명 부결을 자만한 지도부에 대한 경고다. 그런 이야기를 이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중앙일보의 일면 기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선일보의 일면 기사가 뭐 이런 이재명 체포한 표기를 2시간 멈추게 한 두표 소동 뭐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친명계에서는 밀정 세력의 실체가 드러났다. 밀정이란 단어도 참 고전적인 단어죠. 비명계는 다음에는 100% 가결이다. 개딸들은 31명 민주당 내부의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게 나섰고 야당 의원들은 난 아냐 나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바 없어 그렇게 이제 자복하는 그런 의원들도 늘게 되고 여당은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다. 그리고 정의당은 이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결을 맡겨야 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이재명 체포 안에 찬성이 무려 139표 반대가 138표 찬성이 많은 거죠. 민주당 내부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번권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실질적으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거지만 사실상 뒤집어보게 되면 그냥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은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탈표가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향후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껀 9표 무효표 11표 그렇게 하면 결국은 당신이 체포동의안에 가결한다는 의견이 139표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기껀 무효도 다 합치게 되면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169석 다수당을 내쉬어 가지고 압도적 부결을 공언해 왔지만 반대표 138표가 민주당 의의석 169석을 크게 밑돌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에도 양심을 갖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계시구나라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는 점은 언론에 잡힌 이재명 당대표의 표결 결과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이 모습이죠. 이탈 37표의 비명계도 충격을 받았고 개표 이후에 눈을 감은 이재명 정치적 지명상 그렇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워낙 멘탈이 슈퍼 울트라 강력하니까 이번 조치도 개의치 않고 막판까지 그냥 당대표를 고집하겠죠. 그런데 봅니까 이 개표가 되던 당시에 민주당에는 당혹감이 흘렸고 비명계 김종인 의원조차도 이탈표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을 예상 못했다. 충격이다. 그리고 익명의 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방주의 지도부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고 그다음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 장소에서 비록 부결됐지만 이재명에 대한 불신이고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논객들은 이재명 리더십의 붕괴다. 특히 또 이름을 많이 알리진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도는 하락했고 이재명 대표 구속을 요구하는 비율도 훨씬 높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방탄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윤태곤 또 그런 정치 논평가는 이재명 대표가 검사독재만을 출곳 외쳤을 뿐이고 당 내부를 향한 어떤 정치적 해법도 제시하지 못한 그 결과가 이번에 민주당 내부의 반란표로 그렇게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논평하는데 어떻든 간에 전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여기 서 와이제인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양심보다는 총순의 지장이 있을까 봐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하시네요. 어떻든 간에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대로 안 된다는 거 다 알 거 아닙니까. 범죄의 헤미라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니까 1차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면 또 2차 방어선이 나올 것이고 3차 방어선이 나오고 그렇게 줄줄이 이어졌으니까 그 모든 것에서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그것을 다 부결시킬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민주당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온 것은 상당히 뜻깊은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